현역가왕 포스터의 숨겨진 비밀 안녕하세요. 전유진 스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역가왕 포스터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역가왕 영상은 새로운 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짧게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영상을 만들어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나온 현역가왕 포스터 확대본을 절반씩 10초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왼쪽 부분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10초간 포스터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보세요. 이 부분이 오른쪽 부분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10초간 포스터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보세요. 사진을 보시고 현역가왕 포스터의 숨겨진 비밀을 찾으셨나요? 서혜진 대표는 현역가왕 포스터 사진에서 특급 게스트 2명에게 스페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서혜진 대표가 이런 걸 좋아하고 예리한 눈을 가진 전유진 스토리가 이런 걸 놓칠 리 없잖아요. 현역가왕 포스터의 숨겨진 비밀은 바로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러면 욕먹겠죠. 짧게 짧게 임팩트 있게 영상을 올리기로 했으니까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서혜진 대표가 33명의 참가자 중 전유진, 김다영 가수에게만 흰색 상의를 입혀서 포스터 사진 촬영을 시켰습니다. 놀라우시죠? 33명 중 2명만 콕 집어서 이게 바로 스페셜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서혜진 대표가 바보가 아니라고. 두 번 실수는 이제 안 합니다. 미스트롯일에서 송가인, 홍자가 그랬고, 미스터트롯일에서 임영웅과 영탁이 그랬던 것처럼 투톱 체제를 먼저 만들어놓고 경연을 시작하는 겁니다. 현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프로죠. 전유진과 김다연이 현역 가왕 프로그램 전체를 이끌고 나가면서 의외의 다크호스 인물들이 부상하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재미에 극대화를 추구하고 시청률 상승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이미 누가 1등, 2등 할지 아니까 뻔하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경영 프로그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마추어 같은 소리입니다. 현역이기 때문에 그들의 특기와 인기 다 알고 라이벌 구도와 발견하지 못했던 끼를 발현해내는 것이 이번 현역 가왕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기서 빠르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